럭스 타이거즈 MSI 선수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. 럭스 타이거즈는 MSI 챔피언을 드렸습니다. 그것은 아직도 맞나요? 한국에서는 이 챔피언을 드렸습니다. 이 질문은 어디?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SKT가 아니라 럭스 타이거즈가 왔어도 MSI는 우승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봐요.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LCK의 몇 개 팀들이 MSI에 와서도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번 대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모든 팀들이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저희가 아니었으면 우승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번 경쟁은 부족할 것 같네요.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안으로도 없으면 다른 LCK 팀의 모든 팀의 팀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. Q&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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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&AQ Q&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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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&AQ Q&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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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지금까지 롤드컵이라고 하는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한 팀이 다음 해에 월드 챔피언십에 못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. 이번에 여름에 잘해서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페인커 선수에게 질문입니다. 그 징크스라는 것은 아직 LOL 대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 로드컵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MSI 끝나고 저희가 썸머 시즌에 얼마나 잘하냐에 달린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진출이 있었습니다. 이 운명의 생활은 지속에 따라서 사회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순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을 기획해 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올 수는 공격을 강조할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 올 수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тур니면에는 몇 개의 트라이리와 팀컵을 준비했을까요? 그리고 팀컵, 팀컵 커페이체?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조합보다는 항상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제 뭐 수도 없이 많이 준비했습니다. 띠 Disc Sigi 꼬마 코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다음 LCK Summer 시즌에 어떤 팀이 가장 강적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Q. 저의 국내 리그 말씀하신 건가요? 마음만은 저희 SKT1이 가장 강했으면 좋겠는데 썸머 시즌 패치되고 시작해봐야 정말 알 것 같습니다 다른 대륙 리그를 보더라도 어느 팀들이 잘할 거라는 건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더 상대 중에서 SKT 제외하고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? 네 그래도 락스 타이거즈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락스 타이거즈가 잘할 것 같지만 어느 팀들이 잘할 것 같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회 초반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그 기량이 제일 놀라간 모습인데 초반 대비 지금 변화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대회 초기와 지금 사이에 변화된 점은 크게 없고 그냥 경기력이 잘 나왔던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다음 경기들에선 이런 경기에서 좀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제 기능의 기능과 저는 지금의 경기를 대신하는 것 같고 전쟁에서의 기능이 전쟁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의 경기와의 기능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의 경기와는 차이 다르기도 하고 오늘의 경기와는 이 경기와는 이 경기를 대신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현재의 경기와의 경기를 대신하는 것 같고 고춧가루 걸로 아니 Ook 인테리어 오른손 손 손